자 그럼 6월달 과제를 시작해볼까? 이번 월말 평가 주제는 추억 다음주까지 복청해서 알려줘 네? 네 추억 안녕히 가세요 와아 얘 이렇게 해놓으니까 꼭 시크릿 주주 같지 않냐? 어? 시크릿 주주? 어 시크릿 주주다 공주 만들기 제 성공 우리 6월 월말 평가 시크릿 주주로 하면 되겠다 시크릿 주주로? 우리의 추억이 들어있으니까 너도 주주 좋아했잖아 엄청 좋아했지 맨날 리온이랑 같이 노래를 불렀지 나도 좋아했어 미국에 있을 때도 엄마한테 계속 유튜브를 틀어달라고 했어 오 텔라도 좋아했다 그럼 우리 곡은 정했고 어떻게 부르지? 시크릿 주주는 밴드잖아 밴드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설아가 피아노 칠 줄 알고 또 나 드럼 칠 줄 알아 어? 너 드럼 배웠어? 예전에 교회에서 찬양팀 했는데 드럼 췄어 거기서 오 진짜? 오리온 너 일렉기타로 치링치링 칠 수 있냐? 치링치링 이거? 코드만 알려주면 할 수 있지 코드는 내가 알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벌써 신디 드럼 기타 됐고 아 어? 오 바퀴 오 바퀴라고 하지 말라고 알았어 바퀴야 아 진짜 남반장 너 베이스 칠 줄 알지 안 친지 좀 됐는데 오늘 뭐해? 바빠? 뭐 딱히 딱히 바빠? 아니 안 바빠 지금 우리 집에 다 모여있는데 너도 와라 아 귀찮게 하네 일단 알겠다 그러면 너 드럼 치고 너가 신디 치고 너가 일렉기타 치고 그리고 남반장이 뭐야 벌써 왔어? 방금 전화 끊은 거 같은데 오리온 뭐하냐 오 6학년? 요 앞에서 마주쳤는데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같이 왔어 오 잘했어 잘했어 앉아봐 뭐하는데? 우리가 밴드를 결성할 건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연습을 오늘 모인 김에 하도록 하고 좋지요 다 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응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밴드를 결성했네? 네 그렇게 됐어요 여기는 친구? 네 일렉기타는 제 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 새로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구나 저 친구는? 구경한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추억을 주제로 줬더니 어릴 때 좋아하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하겠대나요? 귀엽네요 어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번 볼까요? 네 아 안녕 안녕 와 와 고맙습니다 치링 치링 치리링 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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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리링 시크릿 주주 렛츠 고 시크릿 슬픈 빛이 반짝이면 우리의 마법 이야기가 시작돼 아름다운 주문을 내버봐 다 준비됐지 모두 렛츠 고 반짝이는 다섯 개의 시크릿 슬픔 그 빛을 따라가보자 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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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리링 너와 함께라면 치링 치링 치리링 언제나 행복해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마법 주문을 해봐봐 GIWI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렛츠 고 그래 치링 치링 치리링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주주 렛츠 고 텔러는 듣기가 드럼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보여주네 이 밴드 구성 너무 좋은데요 이 밴드 구성 너무 좋은데요